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니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한번 제 아이디로 제 본캐 아이디로 택튜브를 한번 사칭해볼게요 과연 공방의 유저분들께서 택튜브로 알지 아니면 김태칸으로 눈치를 채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보자 UAEK ATKHUB 텍튜브는 안되고 텍튜브 보러 갈까 아 뭐가 좋지 아이디 택 튜브 하자 택 튜브 택 튜브 됐다 오케이 좋다 자 갑니다 택 튜브 됐습니다 자 택 자 공방을 찾아서 가보자 오케이 아 이건 안되겠다 어차피 아이디 제가 못먹은거는 다른사람이 없을까요 와 엄청 잘하시네 아 뿌패구나 어 택 튜브님이심? 오케이 오케이 알아봤다 알아봤다 안녕하세요 택 튜브입니다 알아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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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반갑습니다 오케이 알아봤어 알아봤어 일단 택 튜브도 뿌패거든요 속을 수 밖에 없지 비록 한번 오지게 찍어보자 잘했다 아아아 트 배타 다7장인데 아이씨 너무 밟은게 5. 4. 4. 3. 4. 4. 4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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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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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6. 6. 5. 5. 5. 5. 5. 6. 6. 6. 6. 6. 6. 6. 7. 9. 9. 10. 10. 9. 10. 12. already grinded. 11. 12. 12. 13. 14. 12. 13. 16. 와 게임 와 이 팀 대단하다 와 이거 뭐야 되게 잘해 이건 본물 감기입니까? 아 본물도 많네요 와 골물도 많다 이거 어우 빡겸하게 되네 자연스럽게 빡겸하게 되네 개 잘한다 싶었는데 부패분하라고 거짓말 바닥에 반갑게 바닥에 부패 바닥에 다운 아 아 왜 스크레이 왜 이렇게 쉽지 자꾸 다단다 다단다 택투보 아이디로 택투보 아이디로 택투보 아이디란다 택투보를 사측해봤는데 아 일단 눈치 까는 분도 있고 눈치를 못 까 자 아무튼 택투보 아이디로 못 치시는 분들도 있구요 눈치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못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방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아 쟤 뭐야 쟤 뭐야 자 아무튼 택투보를 사측해봤는데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못 알아보신 분도 있네요 네 아무튼 택투보 사칭하기 쉐어로 해봤고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 빠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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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